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로우존 관련 소식들을 짧게 단편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카라나 분쟁으로 전세계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워즐라 폰데어라인이 테러리스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녀 옆에 있는 남성은 곤차렝코라는 사람입니다. 2014년 오데시아에서 러시아의 주민들을 한 건물로 토끼 몰이를 한 뒤 화염병을 던져 소사하게 만든 지역입니다. 최근 그는 터키 지진 현장에서 러시아 구조팀장을 납채면 백만 흐리분야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폰데어라인은 그런 테러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토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러시아 대서관 앞에 파괴된 T-72 전차를 가져다 놨습니다. 외교 공관 앞에 저기를 드러내기 위해 전차를 전시한 것은 그 유래가 없습니다. 파괴된 러시아군의 T-72 전차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전차는 우크라나군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피하를 위한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베를린의 명세였던 카페 모스카우를 끼입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밉다고 난데없이 카페 간판을 우크라나 끼입으로 바꾼 겁니다. 참고로 모스카우는 독일의 팝그룹 징기스칸의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고상한 정원이고 그 밖의 세계는 야만의 정글이라고 표현해 무리를 빚었던 유럽연합의교수장 보렐이 아주 해교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매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RT, 스포티니크 같은 매체가 강제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진실에 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입니다. 폴란드의 사과과수 농가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답시고 폴란드가 자국산 사과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예전에 몇백만 톤의 과일을 수출하는데 이제 판로를 잃어버려 과수원의 사과나물을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간이 화장실에 러시아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 화장실은 인프라마비로 화장실까지 마비된 우크라나의 수면대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알루미늄이나 철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대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중공의 산업생산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강의 57%, 알루미늄의 54%, 전기차의 60%, 배터리의 80%, 태양광 패널의 80%를 생산합니다. 중공은 러시아의 원재료와 저렴한 에너지로 산업생산에서 절대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 2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 프랑스의 순입니다. 여기서 브릭스를 모두 합하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대러 제재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어긴다고 해서 중공에 전쟁을 발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G7이 올해 우크라나에 390억 달러를 퍼주기로 했다고 스즈키 주니티 일본 재무상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지 7개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나는 밑빠진 덕입니다. 한국이 G7이 아닌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줘봐야 끝이 없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요청을 받으면 돈바스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킹살만 인도주의 지원센터의 압둘라핀 압둘아지스 소장은 리아 노버시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나로부터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돈바스로부터는 받지 못했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9년째 끼에프 네오나치의 폭격을 받고 있는 돈바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미 대사관 앞에서는 끼에프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안티나치 운동 조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치키는 이 와중에 집무실에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서구의 무기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이 에이테킴스를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 파트너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기가 힘든 일이라면서 그게 있어야만 헤르송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 포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기본적으로 고물 장비 위주로 우크라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군용 트럭의 문짝입니다. 유리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도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나사도 풀리고 부품 여러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젤렌치키 집무실 문관에는 실종된 병사 가족들의 탄원사가 뒷받치고 있습니다. 실종 병사의 생사라도 알려달라는 탄원사인데 그냥 박사 안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젤렌치키 대통령실은 국방부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알아보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에서는 러시아군이 젤렌치키를 사살했다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볼로디미르 젤렌치키가 아닌 세르히 젤렌치키입니다. 성은 같은데 이름은 다른 젤렌치키입니다. 전선의 병력들이 거의 가져나가자 길거리 징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길거리에 표시판 기둥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징집요원들 여러 명에 의해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사람사냥을 하는 이들 추노꾼들도 결국 군대에 가게 생겼습니다. 병역자원이 하도 모자르니 꽤 부담군 니들도 군대에 가라면서 지방병무청 네군데에 지침을 하다랬습니다. 원래 이들 추노꾼들은 실적에 따라 포장을 한다는 말에 열심히 사람을 잡아들이어왔습니다. 특수군사작전 1주년의 즈음에 월스티저널이 갑자기 일면에 실종된 우크라나군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서방관리를 이용해 10만명 이상의 우크라나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나군 총참여부가 금기로 삼고 있는 병력손실을 미국매체가 기사화한게 흥미롭습니다. 실종된 우크라나군의 숫자는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KF정권이 나몰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 열차 탈선사고가 빅뉴스입니다. 개중에는 노르스트림 폭파 뉴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단의 공중촬영 화면을 보면 얼마나 폭발력이 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핵폭발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단합니다. 국내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를 내팽기치고 희낙낙하게 KF를 방문해 미국민의 세금을 퍼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F정권은 바이든이 방문할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적은 찌라시를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바이든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사진촬영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또 웃는 표정으로 친근하게 대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점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민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한 81%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53개 지역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심위반 같은 것은 서방세계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험질은 사상추저친되다 임금도 20%일괄 인상시켜줬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참는다는 사고방식인데 전쟁하는 나라치고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보이셔비킹혁명, 고르비테, 페르스드로이까로 인한 국가해체, 이어 술주정병이 예시 나라를 말아먹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든 블라디미르 푸틴에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